아 진짜요? 안녕하세요. 나는 이엘이. 나는 박채영. 같은 학교에서 전화 온 거지 우리. 어디서 전화 본. 혹시 전화 가면 진짜 재밌겠다. 그런 얘기에. 내가 계속 보여주고 싶다고 막 아 이제 보여줄게 했는데. 아 맞아. 내가 한 건 처음인 거구나. 정말. 좋아 좋아 좋아. 좋아! 뒤에 막 something 나오는 순간부터 막 Oh yeah. 완전 봤었지 우리는. 우리 연습생 때문에 연습실은 더 썼어. 어.